야 이 새끼 봐라 아 너 잔뚝알이 쫀다 야 너 그런게 어느 학원에서 배운거냐? 완전 나무주연 삶감이네 넌 뒤졌어 야잇 깨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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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지루하다 그만하고 빨리 점화하자 예 똑바로 앉는다 실시 하나 둘 셋 번호 끝 좋아 번호 끝 앞으로 너희가 출소할 때까지 하루에 세 번 점화한다 하루에 세 번 점화한다 바람